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고령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지원해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와 관련된 지원사업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안정지원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 주로 회사에서 관심 갖는 내용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사업이라서 테마를 요거로 좀 잡아봤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제도 이런 취지로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을 하는데요. 업종별로 평균 고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동부고시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은 건설업 전체 평균 60세 이상이 4%가 4%다 해서 4%가 업종별 평균 고용률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설업의 어느 한 기업에서 4%보다 초과돼서 약 5%의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채용했다고 한다면 4%에서 초과된 1%에 대해서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것도 하고요. 이것이 두 번째 요건이 중요한데요. 정년 규정이 없어야 됩니다. 정년 규정이 없게끔 지역규칙에서 정년 규정을 변경하든지 또는 삭제하고 나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하다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별로 평균 고용률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평균 고용률을 초과한 만큼의 인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균 고용률 이상의 고용이 전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고용안정사업 관련된 경우는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안정시킨다. 고용창출은 고용을 증가시킨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고용안정사업들에 대해서는 항상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감원방지의무라고 해서요. 이 지원금 신청 이전 3개월 또는 이전 6개월 이전 6개월, 이전 1년 이런 식으로 감원방지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감원방지의무규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고령자고용지원금도요. 이 지원금 신청 이전 3개월 이내에서 또는 이후 6개월 이내에서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비자벌적 이직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너 나가 해서 어떤 이직을 시킨 전력이 없어야 됩니다. 감원방지의무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그러면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분기별 매월이 아니고요. 조심하세요. 분기별로 고령자 관련된 지원금은 지원단위가 분기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오래됐는데요. 2018년에 24만원, 2019년에 27만원, 2020년에 30만원.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치면 약 9만원꼴로 매월 9만원꼴로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지원요건과 중복됩니다만 정년이 없다 하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서류와 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64 이상인 근로자 명부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하면 됩니다. 지원금 사례를 우리가 잠깐 보자면요. 예를 들어 건설업 같은 경우에 업종별 평균 고시율이 4%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회사가 15명 근로자에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2명이라고 했을 때 60세 이상 고용률이 13.3%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지원금 예시를 보게 되면 60세 초과한 인원수가 약 1.4명이 나오죠. 1.4명에 대해서 지원금 금액을 24만원으로 해서 2018년 같은 경우에 약 134만원 정도 나오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24만원을 계산하게 되면 만만치는 않은 지원금이 나오죠.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었고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에 강락원 노무사였습니다.